제주도 나무와 수 박교를 섬기는 고뇌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사람 진짜 너무 많고 정말 좋은 데 살고 있구나. 서울 사람 살 곳 아니구나. 한 번 더 느끼고. 이곳에 많은 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험난한 길을 뚫고 여러분도 보니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이름이 권오희입니다. 오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오이야 이렇게 불러요. 오이야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왕 오이라 부르는 김에 외우기 쉽게 전화번호 만들 때 202호의 오이오이라고 했습니다. 외우기 쉽지요. 중등부 제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 중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왜 그러니까 전사님은 전사님 같지 않아요. 그게 뭐 같냐 물어보니까 갑자기 중학교에 250명 되는 포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중학교에 갑자기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전사님의 어울리는 직업이 뭘까를 리서치하고 갑자기 막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2주에 걸쳐 나왔는데 목사가 될 사람한테 종교인이나 목사 이런 게 아니고 가장 어울리는 직업 압도적 1위가 뭐였냐면 첫 번째 핸드폰 판명한 오빠였습니다. 어울리나요? 두 번째는 나이트 빗기였고 우리 어머니들 나이트 빗기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이트 문지기 그런 거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중학생들은 우리 청소년 사역업계에서 전문용어로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뭐 좀비라 부르기도 하고 내가 없으니까요.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일 아침 표정 보면 거의 포로처럼 잡혀 앉아있거든요. 가끔 흡혈기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죠? 어머니 피를 다 빨아먹잖아요 그죠? 중등부 엄마들 손들어보세요. 중학생 엄마들 진짜 힘내시라고 고등부 엄마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힘내시라고 뭐 중학교 엄마들은 그냥 뭘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시고 그냥 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내가 포로들하고 잡혀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바벨론 포로다 흡혈기 우리 피를 다 빨아먹는 중학생들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부르고 중학생들이 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는 말이 전사님 별명을 지었대요. 딱 봤을 때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대답이 되게 크다가 갑자기 작아졌거든요. 요즘에 자녀교육 하실 때 정말 중요한 게 역량교육 하시죠? 요즘에는 시험보다 중요한 게 성적보다 중요한 게 역량이라는 건 2015년 교육개정에도 우리나라도 역량교육개정 이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모르는 표정들이신다. 아무튼 그런 게 나왔어요. 역량 중에 정말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고 그걸 교육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눈치라고 하는 거거든요. 훅 가시라 하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물어볼게요. 제가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역시 분당 우리 교회 소문처럼 희망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거의 완벽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 뭐냐면 거의 완벽하지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안경을 약간 교묘하게 잘 가렸는데 오늘 제가 원래 쓰던 안경을 잊어버려가지고 아침에 비행기 타야 되는데 한 20분 찾다가 못 찾고 오랜만에 이 안경 썼는데 약간 눈썹 같아요. 그렇죠? 안경이. 아무튼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반만 만드신 거죠. 중앙선생님이 뭐라고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전사님. 왜 그러니까. 전사님은 별명을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니까 전사님 눈썹이 반밖에 없어서 혹시 여러분 눈썹 없는 그림 뭔지 아세요? 모나리자면 제가 말도 안 해요. 뭐라 이런 걸. 전사님은 눈썹이 반밖에 없으니까요. 모나리자도 아니고요. 별명을 지었는데 모자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쁜 새끼. 중앙생들 나쁜 놈들입니다. 자꾸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하네요. 중앙생이 하면. 아무튼 그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왔는 짧은 시간 오늘 여러분과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또 함께 즐겁게 웃고 또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서 다시 한 번 또 쉽지 않지만 엄마로 버티어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엄마로 산다는 건 쉽습니까? 그렇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럴까요? 쉽지 않은가. 저도 이제 엄마가 안 돼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아내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저희 집은 아들이 분명히 둘이거든요. 아내는 자꾸 말하기를 아들이 셋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첫째 아들 눈썹이 별로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보니까 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자꾸 아내 표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아들을 키우는 저희 아내를 볼 때마다 힘겨워 보이고 십자가에게 숨겨져 살면서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은데 우리 엄마로 산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쉽지 않고 요즘에는 MG세대다, 알파세대다, 잘파세대다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세대와 세대 차이가 굉장히 급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1차 산업 시대,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는 한 100년 주기였지만 이제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때 미래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모호하다. 무슨 말이죠? 앞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모호하고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모호하고 변화가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이제는 디지털 네이티브라 불리는 그 아이들 디지털 원주민을 불리는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회자로 지금 또 십 몇 년째, 20년째 사회가 가고 있고 이제는 학교까지 평소에는 교회 사회만 하다가 학교를 시작해서 학교를 시작해서 아이들을 매일 만나지만 자꾸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면 애들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 계속 입에서 나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 있거든요. 갈수록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면 영유아 유치부 교사들도 그렇고 영유아 유치부는 조금 귀여운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보면 교회 가면 청년들이 와요. 목사님, 왜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영유아부를 시작했는데요. 교사를 시작했는데요. 너무 기분 좋고요. 너무 천국 같아요. 애들 얼굴만 보면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겉으로 격려해 주죠. 그래, 수고 많다. 아이고, 진짜 대단하다. 알바한다. 고생 많을 텐데 대단하다. 격려해 주지만 가고 나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들려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네가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그렇다.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 키우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이 보면 이렇게 3살, 4살 때 특히 영유아 유치부 때 그 나이 때 애들은 이게 사람인가 인간인가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잠도 안 자고 말도 안 통하고 하는 거라고는 먹는 거, 쳐먹는 거 하고 쳐 자는 거 하고 쳐 싸는 거 하고 계속 이거밖에 못... 계속 맞죠? 쳐 울고 울고 싸고 자고만 계속해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엄마들 바람이 있잖아요. 내가 언젠까지 얘랑 매일 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상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고 말 통하는 인간하고 대화를 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 오기만 기다리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남편 도착했는데 말이 더 안 통해. 인간을 만났는데 남편하고 말이 통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서 덜 받는 영영 유치부 애들이 말도 안 통하죠. 계속해 막 젖달라고 계속 하죠. 이렇게 막 말도 안 통하는데 가끔 나를 잃어버린 것 같고 저도 뭐 육아를 열심히 한다고 저는 했지만 아내한테는 늘 모자란 남편이고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숨만 쉬어도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건들기만 해도 싫어하잖아요. 생리학적으로 이제 아이를 놓고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아이들이 자꾸 우리 몸을 건드니까 엄마들을 건드니까 남편이 막 건들기만 해도 짜증나잖아요. 맞죠? 남편도 나름대로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벌고 나름대로 나도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아내 이렇게 여보 이렇게 건드리면 갑자기 아 건들지 마라 이렇게 막 아내는 아내를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도 이렇게 새벽에 새벽기도 가야 되는 첫째가 잠을 잘 안 자는 거예요. 새벽에 막 재우려고 아내는 막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많아요. 이렇게 막 재우려고 주 하나님 노래 계속 부르다가 노래를 몇 곡을 부르는지 몰라요. 좀 있으면 이런 노래밖에 안 불러요. 주님이 기다려지는 계속 이렇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부르고 막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노래 부르다가 그래서 새벽에 너무 졸리니까 새벽기도 가야 되니까 저도 졸다가 아이 머리 벽에 부딪히고 아내는 모르거든요. 대충 집어던전하고 새벽기도 가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새벽에 아내가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려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딱 안아서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화를 확 내면서 빨리 나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천사같은 우리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길래 남편들이 자주 하는 말 있죠. 다른 말은 못하고 하는 말 못 내고 나갈라 했다고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하려고 했다고 그놈이 하려고 했다고는 진짜 우리는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와이프의 루틴과 남편의 루틴이 좀 다른 것뿐인데 하려고 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말 또 듣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양 유치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엄마들이 정말 극도로 힘들죠. 보면 이렇게 뭐라 하죠? 네 살 때를 뭐라 하죠? 죽이고 싶은 네 살이라나요? 7세는 죽였어야 되는 7세인가요?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7세대도 힘들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3학년 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때도 쉽지 않잖아요. 그게 조금 귀여워요. 보면 이렇게 1, 2, 3학년 때는 그런 게 이런 맛이 있죠. 평소 막 잔다까만 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잘 때 보면 잘 때 대화해보면 오늘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어땠어? 물어보면 대답도 하고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가 우리 아들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가 아까 화냈던 거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 엄마 나도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맛이 있잖아요. 3학년 들은 1, 2, 3학년 그러면 뽀뽀도 하고 그러면서 특히 자고 있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렇죠? 안 잘 때는 몰라도 자고 있어서 너무 사랑스럽고 안 자고 있을 때는 언제 쳐 자냐는 마음이 들지만 그냥 막 뽀뽀해주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때 이제 자유 재워놓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막 이렇게 렉플릭스 보면 기분 좋잖아요. 드라마 계속 봐야 되고 맞죠? 자다 보면 새벽 4시고 이렇다 말해요. 보다 보면 우리도 보상 심리가 있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또 그런 거 안 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봤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보면 4년부터 좀 쉽지 않거든요. 4학년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미리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 한 5학년부터 사춘기가 와요? 안 와요? 요즘 사춘기를 초등학교 5학년부터 몇 살까지 보죠? 39살까지 보거든요. 아닌가요? 여러분 남편들이 사춘기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이 남편이 사춘기를 그때 제대로 못 보내가지고 지금 사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남편들이 철이 드나요? 안 들죠? 우리 남편 없으니까 우리 욕 다 해봅시다. 그렇죠? 저 혼자 다 들을 수 있어요.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철이 드나요? 군대 가면 철이 든다? 웃긴 소리입니다. 3일 지나면 끝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또 장가를 가면 철이 든다? 진짜 거짓말이죠. 저를 봐도 알아요. 남편들이 언제 철이 드냐? 제가 봤을 때는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 그때가 조금 철이 드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못하면 철 안 든 겁니다. 저는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보면 이렇게 사춘기 오기 시작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듣죠. 특별히 저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안에서는 문화가 있으니까 애들이 조금 그렇지만 요즘은 초삼만 되면 애들이 욕을 써야 안 써요. 욕을 쓰기 시작하고 학교에서 욕 안 쓰는 애는 없다. 스마트폰 내 친구 다 쓰니까 나도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제 우리 아들한테 나는 너는 이제 고3 때까지 못 준다고 이제 초삼이 근데 제 아들이요? 일단 말은 해놨어요. 해놓고 일단 학교를 저랑 같이 학교에 출근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핸드폰이 별로 필요가 없어. 우리 학교 애들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5학년쯤 되면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그전까지만 해도 이제 엄마가 없으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밥을 못 처먹을 것 같고 엄마 말을 못 들으면 장난감을 못 살 것 같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엄마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걸 애들이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5학년부터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이제 막 화도 내기 시작하고 얼마 전에 만났던 어머니가 이제 만났는데 저희 아내의 친한 언니예요. 만났는데 막 충격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시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막 제가 밥 먹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울면서 이렇게 뭐 때문에 울냐고 애가 되게 착하거든요. 운 이유를 들어보니까 중학생 남자였는데 자기 앞에서 욕을 썼다는 거예요. 무슨 욕을 썼냐 물어보니까 다른 욕을 쓴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한 건 아니고 엄마 좀 떨어졌을 때 화가 나서 벽을 치면서 지랄 이런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너무 충격을 봐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있길래 제가 조금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이제 그걸 들었나? 그래서 내가 어머니 좀 죄송하긴 한데 위로를 해드린 다음에 제가 목사한 건 아시지 않겠습니까? 좀 친해졌으니까요.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어머니 그 아이가 지금 엄마 앞에서 처음 쓴 거지만 실제로 훨씬 많이 썼을 거다. 엄마 앞에 지금 이제 그 나왔다는 것은 애가 굉장히 착한 아인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위로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 5학년, 6학년 중학교 학생이 되면서 이제는 이해 못할 시기가 오죠. 욕도 많이 쓰고. 맞잖아요. 애들 이해가 돼요? 일단 언어 자체가 애들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애는 좀 착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말하고 우리 애는 착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진짜로 교회는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전보다 착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못 오는 분위기 일단 옛날에는요. 교회 문턱이 조금 따졌습니다. 저 때만 해도 예전에 보면 노는 애들도 학교 교회도 많이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 넘어가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애들이 가면을 잘 씁니다. 이 보면 애들도 이제 교회에서 내가 입을 잘못 놀리면 엄마 귀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큰 교회는 좀 모르겠어요. 작은 교회는 특히 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엄마 귀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고 내 용돈이 뺏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에서 착한 척을 잘하죠. 가면을 잘 씁니다. 우리도 가끔 가면 쓰는 것처럼 그렇죠? 쓰시죠? 얼마 전까지는 마스크도 쓰셨고 그렇죠? 마스크 쓰기 전까지 그래도 벗기 전에는 나쁘지 않은데 익숙해지는 그렇죠? 화장을 위해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다 해야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가면 쓰는 걸 알아요. 알아서 실제로 아이들의 교회 모습과 교회 밖에 모습이 생각보다 많이 달라요. 제가 기독교 대안학교에 하지만 교회에서 매일 매주마다 보는 아이들과 목회자 자녀고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기독교 대안학교인데도 매일 보잖아요. 완전 다릅니다. 애들 쓰는 언어, 생각, 말투가 굉장히 달라요. 제가 여름 시즌 되면 어디 가냐면 저도 청소년들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어른 집회가 더 많으니까 제가 이제 맥도날드 같은데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냐 이런 표정이신데 있어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제주 시내 버거킹이 생겼어요. 여러분 제주도 오시면 제주 맛집 버거킹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겁나 맛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앉아있는데 제가 놀랐어요. 여자애들 너무 이쁘고 귀여운 여자애들 막 이렇게 깨있는 머리하고 이상한 머리하고 앉아있는데 애들이 막 자꾸 막 무슨 말을 하는데 자꾸 욕도 쓰지만 자꾸 뭘 날리는 거예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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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연, 가오리연 자꾸 연을 확 날려요. 연을 이렇게 날리길래 내가 무슨 연을 날리냐 싶어서 그 이어폰을 이제 듣고 있던 걸 꺼놓고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 연이 이제 알아들으신 분도 계세요. 아무튼 그 연을 이 연, 저 연 얘기하길래 어떤 연을 말하나 싶어서 들어봤는데 보니까 제가 약간 충격받은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중학교 여자애들 너무 예쁜 애들 그런데 막 욕을 하면서 선생님이 막 연 얘기해요. 조금 더 들어봤더니 누굴 욕하는 거냐면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이런 표정이 굉장히 놀란 표정이신데 제주도 애들이 그런 거냐 이런 표정이신데 서울 애들이 조금 더 알 것 같은데요. 아무튼 보면 이렇게 애들이 막 연을 하는데 저도 약간 충격받았는데 일단 아이들이요. 언어도 완전 다르죠. 생각보다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아이들의 통계 같은 거 내보면요. 아이들이 일본에 쓰는 언어의 모든 접속어가 다 욕인 거 아시죠? 우리는 그냥 더운데 아이들 어떻게 더워요?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네? 여러분 한 번씩 쓰잖아요. 평소에 안 쓰네요? 네? 자꾸 뭐가 나죠? 자꾸 뭐가 나잖아요. 3점 나고 4점 나고 졸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뭐가 난단 말이에요. 나고 더 더우면 뭐가 붙어요? 동물이 나오잖아요. 무슨 동물이 나와요? 여러분 되게 사랑하는 반려견. 맞죠? 멍멍. 그래서 걔 뭐나 덥다. 걔 뭐나 춥다. 이렇게 막 애들이 욕을 하기 시작해요. 접속어. 접속어. 애들은 접속어. 욕을 그냥 편하게 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 문 안에 있으니까 안 쓰는 것 같지만 학교에 가면. 최근에 저희 학교에 온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 또 중2인데. 학교에 외우고 싶냐고 봤더니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써서 쉬는 시간마다 욕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자기가 그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친구니까 좀 욕 안 드는 환경에 살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애들 욕을 못 써요.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작아서 학교 이만하거든요. 그래갖고 저 끝에 욕을 쓰면 저 선생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뭐 나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누가 방금 무슨 소리 했지? 이러면 손 들고 이렇게 말해요. 아 아주 많이 덥다고요. 이렇게 말을 바꾸거든요.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 대안학교 안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걔를 뽑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욕을 써서 걔 때문에 학교가 문제가 됐어요. 욕 때문에 우리 학교 왔는데 걔 욕을 써서 심한 욕을 써서 학교가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부모님들끼리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언어가 장난이 아니죠. 그렇죠? 언어죠. 언어뿐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 패턴 밤을 새며 게임하는 거 이건 잘 이해 안 되시잖아요. 애들 또래 모임이 되게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 보면요. 굉장히 공동체성이 강한데 또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죠. 그렇죠?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지만 함께하게 커뮤니티를 즐기기를 굉장히 원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중학생 아이가 한 새로운 친구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학교라도 너희 반이래. 1학년 1반이래. 이렇게 말했더니 친구지. 친구 왔다라. 애들이 뭐라고 말하면 친구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친하게 생각하는 몇 명 외에는 같은 반이라도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 또래 모임 안 해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쓰는 언어, 생활 패턴, 생각 이거 다 말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내 구조 자체. 이게 전부 다 쉽지 않습니다. 내 구조도 그렇고 쉽지 않아요. 중학생이 지나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애들이 입시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일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부모로 산다는 게 너무 쉽지 않고 얼마 전에 저도 아내랑 얘기했는데 저희도 이제 둘째 키우는 거니까요. 둘째가 일곱 살이거든요. 이제 아이 놀 부부와 얘기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아이 처음 놀 때 돌아보니까 너무 몰랐다. 노란 책을 아무리 디비 봐도 이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엄마들 마음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내가 아이를 이렇게 좀 키웠다면 내가 너무 모르고 키운 것 같아.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정수적으로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그렇거든요. 우리가 안 해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엄마가 된다는 게 이게 너무 하다하다 쉽지 않다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 많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아이를 이렇게 키웠다면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교사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부모님 만날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애들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쉽지 않은데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서 아이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언어든 뭐든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제가 그때 말했던 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공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이런 세미나 가정세미나 듣고 나면 엄마들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 나 대학보다 배웠어요. 아저한테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오케이 너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 이런 마음이 들어 뭐 이러면서 코칭 대학법 다중지능 갑자기 종이 내리면 다중 너는 이런 지능이구나 이러면서 뭐 하면 애들이 뭐라고 뭘 또 배웠냐 애들이 막 문자 하잖아요. 뭘 또 배웠냐 엄마 이게 반복 아니겠습니까? 애들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을 물어볼게요. 남편을 이해하려고 우리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 지나온 삶의 맥락이 완전 달라요. 지나간 시간 달라서 이해한다는 게 제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언제 와요? 가정의 평화는 이해가 아니라 언제 오죠?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까 말한 대로 남편들하고 우리가 이게 사춘기 같은 남편들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물론 남편들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옛날 어른들 보면 옛날 목사님들 이찬수 목사님 때 어르신들은 보면 이찬수 목사님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른들은 그런 게 있다고요. 보면 이렇게 어떤 삶을 살았냐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 창세기적 삶을 살았어요. 집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가만히 있다가 말씀으로 창조하거든요. 밥하면 밥이 생기고 총소가 안 됐네 총소가 되고 또 우리는 경상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 들으면 경상도는 또 보면 이렇게 양말이 안 빨려? 이러면 양말이 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빨래가 되고 우리는 우리 때는 40대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저도 출장 왔잖아요. 오늘 여러분 만나고 제가 오늘 또 송림고등학교 가서 설교도 해야 되고 부산 가서 설교도 해야 하고 내일 진짜 얼마나 피곤하게 집에 도착해서 또 학교 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출장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눈치를 봐야 돼요. 문을 열고 그분의 임자가 어디에 있나를 보시고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야 돼요. 맞아요. 살피고 일단 분위기가 싸한 느낌이 들고 여보 왔어라고 했는데 대답이 없다. 이때 남편들이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이 고생하고 들어왔는데 대답을 안 해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이때는 내가 약간 살이가 나올 만한 스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죠. 아무튼 보살이 됐다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냐 그냥 딱 들어가서 분위기 싸하면 청소기로 가야 돼요. 청소기를 들고 청소기 되게 좋은 게 적당한 소음이 나요. 아내가 부르거든요. 열봐서 남편 부르면 갑자기 모르는 척하고 여보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뭐라면서 계속 환란 말이에요. 다이슨 쓰면 큰일 납니다. 소음이 없어요. 소음이 있어야 돼요. 보면 이렇게 우리도 진짜 눈치 보고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러나 요즘 시대가 이상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남자들이 육아할 때 너무 잘한 남편이 너무 많아.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늘 욕을 먹거든요. 욕을 쳐먹어요. 맨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남편들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게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 싸우는 것도 아니고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싸워요. 보통 치약을 어떻게 했냐 양말을 뒤집어 했냐 이런 거 아내가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10년 차 때 물어보더라고요. 여보 남편은 왜 늘 양말을 뒤집어서 내놓냐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양말 뒤집어 놓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저는 몰랐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말을 뒤집어서 신으면 빨면 빨래가 잘 안 되지 않냐. 나는 지난 20년 동안 저는 첫 번째 교육에 대한 핵심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교회에서 만들었던 용어인데 물론 패러디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지만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가르침이 아니라 저는 받아들임 받아들임의 교육 받아들임의 영성이라고 표현해봤어요. 다른 표현하면 화성에서 이게 패러디예요.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엄마 화성에서 온 중등부 금성에서 온 아빠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 생각한다는 다른 별에서 왔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인격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스페인에 갔습니다. MTA라고 하는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라고 하는 창업형 대학이 있어요. 서울에도 레인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대학도 많이 바뀌는 거 아시죠? 우리가 대학도 이제는 창업형 대학 이제는 창직의 시대가 와요. 이제는 대학의 학벌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한 시대고 역량이 중요하고 이제 앞으로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하는 뛰어들 수 있고 뭔가를 창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 융합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중에서 이제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창업형 대학의 견용 대학이 서울에 왔어요. 그건 뭐냐면 열 몇 명이 한조가 돼서 교수도 없어요. 코치하고 4년 동안 기업가 정신을 배우고 창업을 하는데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아프리카에서 한 번 하고 미국에서 한 번 하고 베트남 이런 식인 거예요. 4년 동안 4천만 원 벌어야 졸업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생겨요. 그 코치 과정을 제가 작년에 했어요. 우리 고등과정에다가 그걸 접목해 보려고 했는데 스페인에 가니까 스페인에 가서 그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서 많이 말하는 몬드라곤 쪽에 있는 이 카스톨라라고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가봤는데 그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그 학교에서 거기도 약간 캐톨릭 기반이지만 성교적 기반인데 아이들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니까. 교육과정을 고민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명이 있으면 30개의 교육과정. 그래서 그 교육과정에 맞게 건물을 방학진하고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는 문이 없어요. 소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을 보는 책상이 없어요. 다 같이 오는 팀 활동밖에 할 수 없게 교사들은 비동신적 행위로 팀별 활동 협업 중심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죠. 요즘에 말하는 4시 4시 들으셨죠. 의사소통 능력이나 협업 능력들을 배울 수 있는 이제 6시까지 말하거든요. 창의적 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하고 교무실 같은 경우는 아예 유리로 돼 있고 개인 책상이 없어요. 소통을 강조하는 서로 대화 나눌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건물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아이들 30명이 있다면 30개의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아이에서 말하라기를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신뢰의 교육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아이 한 아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색깔이 있는데 그 아이를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개별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맞는 개별화에 따라서 그래야 행위추체성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야 기어가 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신뢰하고 그 아이를 받아들이는 신뢰의 교육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갔던 우리 교육 쪽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갔다 소장님들 같이 갔단 말이에요. 다 놀라던데 혼자 생각했어요. 저거는 지금 저분들이 말하는 거지만 내가 이미 15년 전에 내가 했던 교육학이랑 똑같다. 받아들임의 교육이랑 뭐가 다르냐. 여러분 표정이 전혀 아닌 표정이신데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만든 거다. 문제는 그분들이 먼저 책을 썼다는 게 문제죠. 내가 먼저 뭐가 다르냐. 하나의 한 명을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르침에 가르침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교육이나 하나의 한 용어를 받아들이는 그 신뢰의 교육학에 뭐가 다르냐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아무튼 뭘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아이 아이 한 명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나에게 보내셨지만 나의 것은 아니죠. 우리를 청지기로 보내셨고. 우리가 아이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아이들이에요. 맞아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맞아요. 동의하세요. 하나님께 그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되는데 맡겨주셨는데 어떤 말을 받아드리냐 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향한 인격체로 각자의 문의로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소중히 지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시죠? 때로는 이게 뭘 닮았냐 네가 아빠를 닮았냐 저 닮아서 아주 그냥 생각하지만 엄마를 닮아서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너는 공부를 못하냐 둘 중에 누구 한 명을 분명히 닮은 거예요. 맞죠? 아무튼 보면 이해가 안 되고 내 구조를 알고 싶고 너무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을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영어성경은 메스터피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하나님의 걸작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해 볼까요? 근데 그것을 원어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포이에마로 만드셨다. 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면 시라는 말이에요. 시 시가 뭔가요? 시는 그런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들풀이 있습니다. 저 같은 시적감성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갑니다. 밟을 수도 있습니다. 들풀 보고 못 느낍니다. 근데 시적감성 있는 사람은 들풀을 보고 시를 쓰죠. 뭐라고 말하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여러분 시를 좀 보세요.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시를 느낄 때는 느끼는 감정 아시죠? 느끼는 척 하셔야겠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다음에 감동 받으셔야 돼요. 너도 그렇다. 분당 우리 교회가 다 좋은데 눈치가 없어요. 너도 그렇다. 집에 가면 되겠죠? 뭐냐면 이거죠. 저는요. 그 시 짧은 시 이 짧은 시를 보면서 저는 이 시대에 십대들이 또 올라요. 아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이 또 올라요. 여러분 시대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모든 부분에서 터려운 시대를 살아온 우리 아이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행복치수 꼴찌 우울증 꼴찌 학교평력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제주도에만 해도 애들이 학교를 얼마나 많이 그만두고 연락이 오는지 우울증 분노조절 이런 친구들이 지금 보세요.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이제는 장애인 학교에 가는 애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경계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보면 연락이 얼마 제주도 안에서도요. 연락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내가 안 돼요. 특수교사가 없으니까 감내가 안 되는데 최대한 받으려고 하지만 대안학교 특징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더 뽑을 수가 없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행보지수 꼴찌죠. 정말 쉽지 않은 시대. 청년들은 3포 시대다. 7포 시대다. 이제는 다포 시대다. 시대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자녀가 살아갈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꽃길만 걸으면 좋겠지만 웃긴 소리죠. 꽃길만 걷겠습니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보다 더한 시대를 살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돈을 물러주고 좋은 스펙을 물러준다고 하서라도 그게 아이들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게 그 아이들에게 진짜 도움될지 돌아봐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저는 아까 그 시처럼 아이들을 보면요.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런 생각? 내가 이렇게까지 애들한테 이래 봬도 제가 젊은 교장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장 어떻게 했냐면 제가 좀 커서 재미있는 학교의 교장이 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7년째 제주도에 깃발을 꽂고 이게 학교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진정한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키우셔야 되어야겠죠. 도전할 수 있는 암인이 없으신데 아무튼 역시 눈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교장인데 맛있는 거 사주고 제가 별거 다 하고 근데도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안 들려야 되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죠. 오래 보면 너무 사랑스럽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너무 기특하고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그거 보면 제 각오가 떠올라요. 상처 많고 아픔 많고 좌절했고 엄마한테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고 한 번도 누구도 내 인생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상황 외로움 속에서 힘들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라봐 주시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혹은 누군가가 제 인생을 손을 잡아주고 오랫동안 바라봐 주니까 생각보다 제가 아름다운 존재인 걸 알게 되고 동일 안 하시는데 아름답고 예쁘고 꽤 괜찮은 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 그들 덕분에 저는 비록 엄마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시인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경에 난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우리가 사랑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죠? 사랑하면 이렇게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해보시는 거죠 저도 제 아내 이름이 이인경이거든요 오랜만에 해볼게요 인경아 사랑해 어색하네요 근데 이게 사랑을 표현하면 다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시를 표현하겠죠 시를 쓰겠죠 시는 넘어갈게요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 호수같은 그대의 눈망울에 내 영혼이 허우적고 넘어갈게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게 편지가 않네요 이게 안 되면 노래를 부르겠죠 사랑해 사랑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불러볼게요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곤 이 목소리 밖에 없다 괜찮죠? 이제 좀 눈치가 생기셨어요 이 노래를 왜 좋아하냐 전두사들의 주제곡이거든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차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주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래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한다? 무로 표현한다 춤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여러분 어떤 문화평론가에게 물었어요 시란 무엇입니까? 라는 평론가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시는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시는 곧 작품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나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어 태생부터 하나님의 시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시기에 좋은 아들로 딸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건데 아무거 상관없이 애가 어떤 기질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내가 맡은 나에게 주신 그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열받게 할 때가 짜증날 때가 있죠 우리는 믿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의 작품이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애가 오토바이 탈 때가 있어요 막 도벽을 할 때가 있어요 친구를 때릴 때가 있고 욕을 할 때가 있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재창조할 것이다 를 믿고 애쓰고 버티는 게 저는요 어쩌면 부모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때가 되면 아이들을 주님께서요 바꿔 가실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처럼 기도로 마음을 다해서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고 할 말 많지만 참고 참고 초참고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 많지만 처음으로 아이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이 잘못 가지 않는 길이 가지 않기 위해서 옆에서 우리가 복두다 주면서 그 자리를 만들어줄 부모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작품으로 때가 돼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는 시야처럼 작잖아요 때가 돼서 너무 작고 부족해 보이고 그렇지만 역동성 역동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라서 어떻게 해요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거예요 믿습니까 나의 자녀를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돈이 많이 벌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겠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아멘 자신이 하는 작품을 믿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이 아이가 때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 많은 사람 되는 거 우리의 소망 아니겠어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한 장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사고 우리 뭐 나름대로 잘 나가고 교회 장노도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결혼까지 갔나요 결혼했는데 근데 우리 아이가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하시는 말씀은 노 장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일구어 온 이 교회에서 우리 아이가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가 서울에서 나름대로 잘 나간대요 좋은 진단도 가지고 근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고3 때 그때 내가 조금 더 그 아이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셔야 됐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고3 때 교회를 안 간다 엄마는 피곤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아이들이 그런 걸 배우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배울까요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예배 정도 언제든 예배 정도는 제껴도 되는구나 그거 다 배우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배워지는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너무 후회가 된다 눈물 흘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몇십 년 뒤에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난다면 이것만큼 우리가 분홍 터지는 일이 분홍 터지는 일이 있겠어요 그쵸 그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부모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아이들 삶의 그런 모습들 잘 보여야 되겠죠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담임 모사님을 대할 때나 부모사님을 대할 때나 사찰집사님을 대할 때나 아파트의 수유 아저씨를 대할 때나 일관성 있게 대하는지 애들 다 보고 자라요 근데 부모님들 모습이 그게 없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1번 첫 번째가 뭐냐면 죄송한 말이지만 부모의 이중성 때문에 애들 교회를 떠나거든요 교회 모습과 밖에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보면 목소리가 바뀌시잖아요 안녕하세요 고세요 고세요 오늘 옷이 너무 아름다운 옷이네요 핑크색 나가면서 아이고 더럽게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애들이 다 듣고 자라는 거예요 애들 그거를 그러니까 저렇게 삶에 영향을 못 준다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없다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 요즘 애들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특히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 자체에 별로 신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와 삶이 맞는가를 봐요 거기서 신앙을 찾아가는 건데 아이들이 고3 지나고 10%도 남지 않아요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서 대학 가면 10%도 교회에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국을 다녀보니까 5%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나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요즘에는 되게 높아진 게 그거예요 교회가 신뢰를 말하는 거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가 그리고 굉장히 높은 1, 2위를 다투는 게 부모님 보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게 제일 높대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일관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안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을 했어요 저는 완전 불교 집안이고 저희 집안 완전 유교 집안인데 일단 저희 아버지는 저는 이제 불교 집안의 장손 권씨 가문의 장손 권씨가 나름 양반 가문이래요 잘 모르겠지만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계신 아버지는 직업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일단 태권도 공인 5단의 특전사 출신 특전사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제가 많이 맞았을까요 조금 맞았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여기 눈치가 되게 빠르시네 아무튼 여러분 바람과 소망대로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극단적 ENFP 거의 뭐 어릴 때 ADH 수준으로 거의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였습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많았어요 일단 태권도 공인 노단이시니까 태권도 관장하셨고요 그리고 또 뭐 하셨냐면 뭐 많이 하셨는데 몇 개만 얘기하면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용어로 불법 다단계 하셨어요 불법 다단계 여러 번 망했습니다 망했고 뭐 정수기도 하셨고 많이 했어요 옥판도 하셨고 제가 그거 대학 때 대학교 뒤에서 신학교 뒤에서 제가 부모빵 팔아서 2천만 원 빚 갚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뭐 하셨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발소 하셨어요 이발소 이발소를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오래 못 하시더라고 이유를 몰랐는데 나이 모아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빠가 자격증 없이 이발소를 하시다가 라이센스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기술을 배우셨고 제가 하다가 걸리며 문을 닫고 걸리며 문을 닫고 새롭게 시작하시고 저희 아버지가 해보 탈렸어요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새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거 하시다가 또 뭐 하셨냐면 중간에 이제 뭐 저기 또 네토 마케팅 하셨고 할아버지 하시던 고물상도 하셨고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다 끊으시고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아버지는 갑자기 절에 갔습니다 절에 가서 3년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3년 뒤에 갑자기 나타난 저희 아버지는 머리를 삭발하셨고 스님 복장을 하셨고 목탁을 드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아빠 안녕하세요 라고 오랜만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하는 말이 저 고등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였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이제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빠 아빠라고 부르고 억울하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 스님 하셨고 그런 다음에 스님 하시면서 그때 동시에 겸임 뭐 하셨냐면 철학관 했어요 철학관 철학관이 1년 만에 망했습니다 할렐루야 1년 만에 망한 이유는 보니까 아버지가 장명의 은사가 별로 없어요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새롭게 하소서에 권호열 치면 나옵니다 찾으시면 되겠고 그 밑에 리플해 보면 학교 계좌번호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보니까 철학관 망하신 다음에 또 중간에 다른 거 하시다 갑자기 놀랍게도 또 새로운 직전화 가시는데 갑자기 너무 새로운 일을 하세요 급턴 방향이 확 바뀌어요 속세 연연을 끊었던 그 분이 새로운 일을 뭐 하셨냐 갑자기 스포츠댄스를 하세요 스포츠댄스를 되게 열심히 하시더니 놀랍게도 놀랍게도 1년 바짝 하시더니 전국대회 나가서 상을 타오십니다 저한테 말씀하실 오이앱 배울리라고 하셨고 저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죠 제가 이 얼굴에 배워서 갖고 검사님 댄스 한번 문제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그거 하시고 중간에 또 뭐 다른 거 하시다가 얼마 전에 영천에 땅을 사서 들어가시고 연락 오셔서 자꾸 땅이 안 팔린다고 땅이 자꾸 안 풀린다고 저한테 자꾸 문재인 때문이라고 자꾸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는 문재인이 문제라고 자꾸 말씀하셨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불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그 땅을 박근혜 때 샀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민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가 얼마 전에 땅도 풀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는 전국 노래자랑 나가셨어요 상을 타셨습니다 제 아버지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게 꿈이시고 조만간 제가 강사비 열심히 받아서 벌어갖고 아버지 음반 하나 만들어드릴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였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좀 무서웠어요 늘 혼내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왜 때렸냐 제가 나이 먹어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오인이가 제가 어릴 때 키도 컸고 그랬어요 이 얼굴이 중삼떠 얼굴이거든요 그때 늘지 않았어요 네가 키도 크고 막 그러니까 커서 깡패가 될까봐 때렸다는 저는 좀 억울한 이유는 뭐냐 아빠한테 맞아서 깡패가 될 뻔 했거든요 반항심에 그래서 아무튼 아버지 계시고요 엄마가 있어요 빨리 가야지 시간이 별로 없어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네 50분까지 아 50분까지 아 시간 좀 있네요 제가 일부러 말을 빨리 했는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말이 엄청 빠른데 사투리인데 알아들으시죠 다 몰라도 괜찮아요 대충 듣고 아멘 하시면 되거든요 원래 마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숙해지거든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어릴 적에 저기 이제 헤어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 저는 이제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게 엄마가 자네를 위해 기도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솔직히 많이 안 하지만 이럴 때라도 얼마나 감사해요 맞죠 솔직해 까먹고 살다가 이 분당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 이런 걸 만들어주시고 맞죠 오늘 어떻게 가기 싫었는데 가볼까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게 되고 회개하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죠 또 나가면 또 까먹고 레플리스도 봐야 되고 카페 가서 커피도 마셔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잖아 우리가 설거지도 해야 되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하지마 아무튼 그렇지만 얼마 이런 생각 저는 고민해봤어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어떤 기분일까 저는 안 믿는 가정이잖아요 저는 그래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저는 아이들은 희망이 있다고 저는 봐요 진짜 아이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걸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아이들은 그거 잘 모르겠지만 아이들 같이 앉아있어야 제가 애다 말해주는데 아이들을 제주도에 보내셔야겠죠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엄마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어릴 적에 해준 엄마에 대한 기원 한 가지입니다 제가 한 아주 어릴 때 4살,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막 화가 났던 표정이 기억나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고 막 욕 같은 거 하신 것 같아요 하셨고 기억나서 잔상에 남아있죠 물건 같은 게 있잖아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너무 좀 그러니까 아 그렇지 물건들이 위치 이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분노하시고 발이 없는데 자꾸 물건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움직이고 밥통에 입 벌리고 이렇게 돼 있고 냉장고가 피곤한지 누워있기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어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지난 말을 두 번째 어머니는 한 10년 동안 엄마였는데 한 초삼 때 1년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1년 같이 살 때 기억나는 게 감기에 걸렸나 봐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으로 콜록콜록 잘 때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와서 새엄마가 와서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웠나 봐요 아무리 새엄마라도 이렇게 약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개모가 더 잘해주잖아요 그죠 사회적 인식도 있고 몰라요 집에 한두 명 없어요 아무튼 와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안아준 게 아니라 너무 시끄러운지 어머니가 저러 와서 이렇게 발로 저를 찬 거예요 초삼인데 기억나요 얼굴로 막 때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입을 틀어막고 이렇게 기침을 콜록콜록 안 하려고 콜록콜록 하다가 눈물을 쭈르륵 흘리다가 잠들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나이 먹을수록 조금 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초삼이거든요 엄청 너무 귀엽거든요 저를 닮았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쁘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요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진짜 그런데 이제 때리니까 했던 기억이 나요 엄마하고도 시간이 좀 지나서 아버지하고 안 맞았는지 두 분이 헤어지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더 잘못했다 생각하는데 그 엄마도 처녀로 시집 와서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고 또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께서 놀랍게도 스님할 때 만나신 여러분 스님 또 만나더라고요 스님도 이게 파마 달라요 저는 아버지가 스님 됐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 했다 마음속으로 엄마는 더 이상 안 생기겠구나 그런데 스님할 때 또 여자를 만나 만나신 분이 독특한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부는 보살림이셨어요 실제로 강신무 아시죠 여러분 귀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강신무 신들려 사실 강신무 세습무 학습무가 있잖아요 저희 고모도 되게 유명한 보살이시거든요 강신무 저희 집안이 되게 영적인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집안 제가 막 강신무 고모집 가서 자고 했던 기억나요 보면 막 이렇게 저희 어머니 강신무라서 이렇게 막 작두 타시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학습무는 눈치로 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 혹시나 전보로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계실 때 교회 다니분들이 많이 왔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딱 들어오면 이렇게 말하면 학습무는 이렇게 하죠 눈치로 하는 분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없으면 안 가 맞아요 안 맞아요 집 마당에 어? 사과나무 있지 사과나무 없는데요 있었으면 다 죽었어 뭐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제 학습 공부 해산하는 분들이고 눈치를 하는 분들이고 저희 엄만 실제로 세습무였어요 저희 강신무였고 저희 고모는 세습무였거든요 작두 타시고 저희 아버지가 그 스님 하다가 춤추러 다니실 때 간증하시더라고요 너 엄마가 너무 무섭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춤추고 들어왔는데 엄마가 어디 갔다 왔지 맞춰버리고 산에 올라가는데 쳐다봤는데 눈 색깔 바뀌고 이래갖고 되게 놀랬다고 저한테 간증했던 기억이 나요 진짜로요 근데 어머니 좋은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분이셨는데 그 어머니께서 제 21살 때 내추럴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전도도 해봤거든요 교회 가자고 제가 은혜 받은 다음에 가는데 어머니가 하여튼 말이 기억나요 자기도 교회 가고 싶은데 저녁마다 귀신이 자기 머리를 잡아당겨서 자기가 못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니까 부산 백병원에 누워 계시길래 사람 기가 마지막에 죽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모르겠어요 제 손으로 21살 때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제가 엄마 복이 없는 건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엄마 복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엄마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을 다르게 하면 인생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거 가르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해석이 다르거든요 이게 보면 이렇게 이걸 가르치면 이게 진정한 해보탈려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제일 중요한 영향이거든요 아무튼 엄마가 많잖아 엄마 복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네 번째 어머니는 제가 25살 때 필리핀의 단기 성교를 떠났다가 6개월 만에 잠깐 집에 왔는데 제 첫 사회 지역에서 필리핀이요 6개월 만에 잠시 돌아왔는데 또 집에 새 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또 경상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멋있게 이렇게 딱 마시는 방으로 데려다 엄마라 불러라 이러시는 거예요 좀 컸잖아 전 노사하고 아버지 따로 불러 아버지 솔직히 드린 말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남자 대 남자로 드린 말씀 있는데 지나간 시간 동안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그 수많은 비공식 아줌마들까지 제가 예의없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ENFP 성격증 얼마 좋습니까 제가 인사도 잘하고 인사 잘하고 용돈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유효기간을 드리겠습니다 6개월 뒤에 제가 잠시 집에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까지 엄마로 잘 계시면 그때 제가 엄마라고 호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께서 알겠다 했고 감사하게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엄마로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꼭 기도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온 눈썹 반밖에 없는 고노인 목사님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아멘이 없어요 국민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알겠죠 적어 놓으시고 기도해 주시길 국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더 생기면 너무 힘들어요 일단 뭐가 힘드냐 일단 엄마가 한 명 더 생기면 간증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금 4명 또 너무 힘들게 왔어요 지금 저 한 명 더 생기면 지금 간증해달라고 자꾸 그러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빨리 엄청 빨리 넘어갔는데도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아들한테 누구를 할머니로 소개할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그때 엄마로 계시거든요 뭐 해야 될 얘기 많지만 좀 넘어가서 저는 이런 가정에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오랜만에만 아빠 늘 무섭고 혼나고 이랬고 아버지가 이상한지나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아빠가 배운 게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어머니 얼굴을 몰랐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낮았죠 제가 자존감이 낮고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약간 눈치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눈치가 좀 생겼어요 엄마들이 잘했어요 청소년들 아이들 대할 때 눈치 있게 대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공부도 못했죠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뭘 위해 살지 몰랐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좋아하는 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거 친구들과 우리 동네에 좀 친구가 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우리 주로 아는 스포츠가 혈연 스포츠였어요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스포츠 아세요? 이런 물건 내 거 내 거 되고 이렇게 하고 제가 리더십이 있었고 팀 짜서 주로 같이 활동했단 말이에요 내가 리더를 하겠다 이러면서 기억나는 게 진짜 공장을 턴 것도 기억나요 진짜 공장도 털고 나쁘지 많이 했어요 참은 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기억나는 중학생 때 도벽이 도벽이 있었던 이유를 보니까 제가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무도 제가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오야 왜 그런지라고 물어봐주는 어른들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를 대해주고 저를 붙잡아주는 어른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훔치면서 그때서야 물어봐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죠 주로 친구들 오래다니는 나쁜 짓하고 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힘든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제가 살았거든요 좋아하는 거라고는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오토바이 타는 게 유일하게 좋아하는 낙이었어요 왜 오토바이 타는 게 좋았나 보니까 50, 60, 70, 90 달리면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친엄마가 아무리 아빠시로 떠났어도 생모가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한 번도 아들 보러 안 오는 거예요 몰라요 혹시 멀리서 와서 보고 간지 그 엄마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 거면 나 왜 낳았냐고 그런 분노가 가득해서 저는 아빠를 너무 싫어하고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마취를 맞은 것처럼 잠깐 잊어버리고 달리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냥 두 손 놓고 이대로 죽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간절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교회 선생님이 기억나요 엄마 같은 선생님이 제가 제 영혼의 엄마거든요 초 4학년 5학년 6학년 담임쌤이었는데 기억나는 게 일부러 자기 반에 자기를 데려갔어요 왠지 할머니 집에 살고 안 돼 보이니까 저를 데려가신 거예요 보면 그분이 참 좋은 어른이었어요 왜 좋았냐 일단 만나면 용돈을 주셨습니다 5천 원 용돈 떨어지면 그분 집 주위를 늘 배회했습니다 제가 만나면 어? 선생님 웬일이세요? 인사하고 용돈 받아서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용돈 받은 게 들고 뭐 했을까요? 오라식 같거든요 헛된 것 같지만 그때 받은 돈 돈 받고 지금은 뻥튀기 돼서 제가 애들한테 용돈 주는 사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용돈 받고 했던 것도 좋았지만 기억나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늘 만나면 환대해 주셨고 학교에서 교회에서 바자회 같은 거 하면 불렀어요 오야 일로 와봐 왜 그러세요? 이러면 하는 말이 그 검은 봉다리에다가 있잖아요 막 미역하고 참기름하고 막 사요 저는 왜 주는지 몰랐어요 막 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라 늘 그러셨어요 챙겨주시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장학금이 있었어요 5만 원 주는 장학금 봉투에 늘 저를요 그 장학금 받게 해서 주면서 할머니 갖다 드려 하루지 갖다 드려 갖다 드렸죠 어떤 어느 날은요 이제 기억나는 게 교회에서 이제 캠프를 간다는 거예요 캠프 같은 거를 가고 싶은 마음에 생겨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잖아요 동생은 어릴 적에 입양을 보냈고 혼자 살아서 외로웠고 그래서 혼자 살았는데 늘 외롭고 친구들 막 캠프 가면 재밌게 논다고 하니까 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보고 할아버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장손이고 넌 제사 지내야 되는데 캠프 가면 이제 완전 강신도 된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절 전도하신 분이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절 전도하고 교회를 그만두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못 가니까 혼자 외롭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요 선생님이셨어요 40대 한 중반의 어른이였거든요 똑똑똑 찾아와서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오이교회 교사입니다 웬일이십니까 한 손에는 음료수를 사오신 거예요 앉아요 선생님 그리고 할아버지 저 할머니 왔다 갔다 하시고 웬일이십니까 대화하는데 이러시면 한참 대화해요 아이고 경기가 안 좋은데 힘드시죠 힘듭니다 고물상 하셨거든요 고물상 쉽지 않다던데 쉽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래도 어떻게 니어커 하나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큰 사업을 이루셨어요 그때 기분 좋으시겠죠 한참 대화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는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이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기특해요 기특하긴 해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헌금 훔쳐다가 걸렸는데요 오이가 너무 예뻐요 너무 기특해요 너무 착착하게 애들 기도하고 있으면 뒤통수 때리고 눈 찌르고 유리창 깨고 그랬는데 뭐가 착해요 진짜 제가 했잖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 애들 학교 애들 중에 저도 보면 그런 친구들 막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못 있어요 막 흔들고 노래 부르면 찬송가 부르면 혼자 이상하게 주목받고 싶어갖고 일부러 틀리게 부르고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 행동 다 가졌어요 진짜로 근데 교회가 저를 내치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헌금 훔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대화하면서 오이가요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마도 할아버지께 교육받아서 예의 바른 것 같아요 할아버지 제가 가르치게 해줬어요 그렇게 열 번 만나도 어려운데 열 번 인사해라 인사는 잘했어요 제가 공부를 못해 인사는 잘했어요 인사 잘하면 인사 잘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인사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분 좋으신 거예요 하시는 말씀 오이가 너무 착해서 너무 이쁩니다 학교에서 한 번도 선생님께서 붙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교회 선생님이 하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도 할아버지가 선자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교회에서 캠프를 가는데 오이가 데려가면 안 됩니까? 오이가 너무 착해서 장학금 받아서 회비도 안 내야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 회비를 사비로 내고 저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신 거예요 오이 데려가면요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가서 좋은 것도 많이 배우고 재미있는 것도 많이 하고 좋은 시간 많이 보내요 좋은 강의도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게 기억나요 오이가 엄마가 멀리 있고 아빠가 멀리 있어서 개울가도 못 가보고 바닷가도 못 가봤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가면 개울가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바닷가 가서 제가 엄마 노릇하면서 잘 데려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께서 마지못해서 보내주셨죠 그때 제가 교회 가서 어른부탁의 교회를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많은 저는 교회에 있는 게 나냥 좋지만 않았겠죠 친구들과 놀기 시작하고 아까 말해 스포츠를 해야 되니까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교회에서는 양심이 좀 찔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하루 나가야 되니까 교회를 한참 안 나갔어요 친구들과 많이 싸우고 욕하고 늘 분노가 가득한 표정을 살았던 짐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눈물 한 번 흘리지 않으려고요 센 척 엄청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렇게 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또 교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제가 교회에 갔어요 그냥 갔는데 처음으로서 누가 뛰어와요 그 선생님이신 거예요 마치 탕자의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처럼 벗은 발로 뛰어오는 그 아버지처럼 뛰어나오시고 달려와서 있잖아요 저를요 안으시는 거예요 안은 다음에 뭐라 하셨게요 뭐라 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새끼 돈을 그만히 받아쳐먹고 교회로 안 나와? 네가 아주 그냥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데 네가 예수까지 안 믿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진짜 아우말도 오랜만에 만난 저를요 그때 핸드폰도 없잖아요 집에도 몇 번 찾아왔지만 제가 교회에 논다고 바빠서 안 갔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밤새 놀아야 되는데 오랜만에 교회에 갔는데 저를요 와라 가누시고요 딱 한마디 해요 뭐라 했냐면 이러는 거예요 흐느끼시면서 오이야 잘 왔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밥 먹고 다니냐 선생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너무 잘 왔어 저는요 그때 엄청 어색했거든요 진짜 왜냐하면 제가요 엄마 품에도 안겨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 40대 중년 여성에 그 안아주는 게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한데 제가 그때 분명히 한 가지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예수님 몰랐거든요 하나님 몰랐어요 성경 모르고요 주기도 못 외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그때 어른부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의 품이 저에게 예수님이었고 그 선생님의 품이 저에게 하나님이었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교회는 이렇게 환대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나 같은 덕지덕지 온갖 죄악이 묻은 나를 안아주는 곳이 교회구나 나는 엄마는 모르지만 나는 친엄마 얼굴은 모르지만 교회는 마치 이 아주머니가 나를 안아주는 것처럼 엄마 품처럼 나를 안아주는 곳이 교회구나 를 제가 그때 느낀 것 같아요 그 이유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때 제가요 나쁘지 다가도 저는 깨달았어요 교회는 내가 다시 간다면 나를 안아주는 곳이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고 지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해도 교회는 나를 보고 너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야 너는 공부를 못해 엄마한테 버림받았어 너는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너는 사고친 놈이야라고 저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존재로 나를 네가 뭘 잘하냐가 아니라 존재로 나를 받아주고 안아주는 곳이 교회라고 그게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요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이론은 몰랐지만 그냥 온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했다가도 저는 다시 교회에 돌아갔습니다 넘어지다가도 교회에 돌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지지난달 또 베트남 가서 아이들과 상담할 때 말레이시아에서도 상담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상담 아이들과 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집이 너무 안 편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이 얘기를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해요 애들 중에서 우울증 얘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자해한 얘기까지 다 하는데 누구한테 말했냐 엄마한테 말했냐 엄마한테 말 안 했다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빠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그런 얘기하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걱정할까 말을 못한대요 저 성적 떨어질까 봐 국제학교 엄마가 돈 많이 내고 보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거 걱정할 때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그런 얘기에도 엄마 아빠가 공감 못해줘요 아이들이 집을 편안하게 느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방금 교회를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보다 먼저 공동체를 허락하셨는데 가정이었죠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를 세워주셨죠 예수님처럼 세워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전해주라고 저는 엄마의 품은 잘 모르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져도 참 뭘 위해 살지 모르고 뭘 말하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 고민될 때 달려갈 어른이 있다는 게 저에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게 우리 가정이고 엄마 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엄마 품에 갔을 때는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네가 뭔가를 얼마나 엄마가 그동안 너가 투자한 게 얼만데 아주 그냥 엄마가 본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있을 수 있지만 눈치는 못 채게 좀 하세요 좀 제발 좀 눈치 못 채게 하시고 적어도 엄마 품에 가면 내 인생에서 제가 10대 아이들이 얼굴이 막 떠올라요 다 보면 가정만 딱 버티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엄마랑 관계만 돼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은 이해가 돼요 지혜가 없어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자꾸 다른 애와 비교하고 공부와 비교하고 그런 표현으로 쳐다봐요 아이들을 내 면이 다 망가져요 그때는 평 안 나고 해도 나이 먹어서 다 나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품이 아이들이 가장 쉴만한 물가였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말씀 내용 좀 하려는데 말씀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오늘 분당오리교회를 제가 드디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오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청소년 사회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때 처음 만난 책이 이찬성 목사님의 YY 부음 보고서라는 책이었어요 아마 첫 저서이실 건데 그걸 읽고 제가 청소년 사회의 기초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회자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다고 얘기하다가 25살 때 필리핀에서 연락이 와서 필리핀으로 바로 대학 휴학하고 가버렸어요 1년 동안 열심히 사회가 했어요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1년 딱 하니까 애들이 100명이 되더라고요 1년 딱 끝내고 물론 단일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그만두시게 돼서 저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고 1년 동안 유럽여행 중3을 데리고 유럽여행 했어요 유럽여행을 제가 하고 있는데 르브르 박물관에 딱 갔는데 약간 많이 본 분이 계신 거예요 제가 설교로 들었던 분 이찬성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살짝 느낌이 거로다치신 그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약간 일본 사람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랬는데 고민했어요 이찬성 목사님 만나 안 만나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눈을 딱 봤는데 사라졌어 엄청 빨리 다니신 것 같아요 넓으니까 못 만난 거예요 나 인사하고 싶었는데 긴가민가 했는데 돌아와서 한인 커뮤니티 신문을 봤는데 보니까 그날 집회 파리에 있는 어떤 집회에 이찬성 목사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3아이도 꼬시고 그때 만나게 된 청년들 예수 믿는 애들을 제가 이찬성 목사님 흉내를 좀 낼 수 있거든요 이찬성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많이 부르셨잖아요 힘주고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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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주님께 힘주고 고백할 때 내 영혼이 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만큼 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제가 그래서 한인 집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청년 두 명을 데리고 여행하다가 알게 된 청년을 데리고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서경을 듣고 은혜 받고 저한테 연예인 BTS보다 저한테 연예인 이찬성 목사님이신데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제가 애들 데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안 믿는 청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 친구 이렇게 말했죠 청년들이 설교 너무 좋았다고 저런 설교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그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고 축복기도 해주셨고 제가 갔어요 목사님 전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건우의 존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믿는 가정 신화생활을 했는데 목사님의 YY 부문 보고서 보고 청소년 사회자가 되기를 마음먹었고 필리핀의 첫 사회자 사역을 마치고 제가 지금 잘 끝내고 유럽여행 중입니다 하면서 청승맞게 우려버렸어요 오니까 이찬성 성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오이 형제 그래요 형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전 대화를 다하고 싶은데 같이 기도를 하시게 빨리 가라 이 말 같더라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 대기실에도 오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부산에 고신대에 다녔는데요 영두에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또 찾아갔어요 제가 얼마 안이었어요 이후에 얼마 안 됐습니다 찾아가서 혹시 목사님 기억나세요? 유럽에서 만났었는데 기억나시냐고 하니까 어 기억나다마다 여기서 보니까 더 잘생겼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때 문당우리교회 게시판에다가 제 오늘 했던 간증을요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적어드리고 이런 삶 속에 살았지만 목사님 메시지와 책들을 보고 제가 많이 커왔고 저도 청승사회자로 멋지게 살겠다고 했는데 리프를 달아주셨어요 다 기억 안 나지만 오이 형제 오이종사님 너무 감사한 은행 하나님 낸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그럴수록 더 준비된 사회자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뭐 제가 오늘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랬던 제가 지금 여러분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장이 되고 제주도가 이혼율 1위 보금 이혼율 1위 저기 재혼율 1위 우울증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다 이래요 제주도가 안 좋은 게 겉으로는 관광지지만 아픔이 많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제가 제주도에 집회 갔다가 목사님이 밥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오이 형 전사님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길래 밥 먹다 왜 그러시나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이 형제 제주도는 이렇게 아픔이 많은 곳이다 그래서 가정에 아픔이 많으니까 젊은 청승사회자가 와도 금방 떠나고 안 온다 권 전사가 베팅해 올 마음 없냐 저 단임 목사님이 베팅이라는 도박용을 쓰기를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와이프랑 호텔에 가다 그랬어요 여보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도 굉장히 부산에서 통합적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 전임사약으로 해라 그러고 그때 오다가 강남이 보이더라고요 강남이 제가 어딘지 잘 몰랐는데 오다가 아까 지옥철 타고 오다가 강남에서 많이 예를 들었는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 교회는 우리가 아니라도 이력서가 몇십 돈 몇백 돈씩 들어온다는데 다 서울 가고 싶어 한대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제주도는 젊은이들을 위한 사회자가 별로 없다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사회자가 없다는데 갈래 했는데 아내가 쿨하게 그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쿨하게 했나 물어보니 그지 아내가 생각받기까지 바로 매일 가겠다 했거든요 1년 전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맨날 그 전에 해외 간다 하고 통일되면 북한 간다 그러니까 그것보단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제가 제주도에 갔고요 벌써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주도 갈 때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제주도에 있는 충신교회 아이들을 위해 가지만 제주도 전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 품고 갑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돌아보니까 제가 제주도 아이들을 위한 미자립교회 수련회 제주도 교회가 성기는 첫 미자립교회 수련회도 제가 성기고요 멋진 수련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노예 수련회를 자체를 못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6년째 제가 다 세팅해드리고 얼마 전에 청년들이 연합 수련회 하고 싶어 연합 수련회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 모아서요 부산에 연합 월십이라는 팀이 와서요 그 400명 넘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게 제주도 너무 없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 사회자들 모아서 모임 만들고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창업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제가 7년 전에는 아이들 중에서 매일같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아픔이 많은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위한 작은 학교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지만 기도하다가 제주도에 학교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어깨동무 학교로 시작해서 지금 나무학습 학교라는 학교로 지금 하고 있어요 6명 데리고 시작했거든요 학교가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아무 생각 없이 ENFP니까 충동적이었어요 시작했다가 지금 학생 40명 물론 여전히 힘들어요 뭐냐면 앞에 있는 교회 건물을 썼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교회 건물이 팔린 거예요 오갈 데가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가면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럴까 막 기도했거든요 은혜로 지금 있는 교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잘 안 되고 떠나는 일 없겠으면 좋겠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교회가 안 된 건 아닌데 잘 돼서 누가 땅을 기증해서 교회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게 뭐지? 우리가 또 갈 데가 없어졌어요 얼마 전에 제가 막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솔직히 원망하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솔직히 제가 제주도를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왔고 제가 학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 주셔서 그 말씀에 순중하고 내가 시작했는데 애들 오갈 데 없는 거예요 장소 없는 게 말이 되냐고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나도 지금 이래 봬도 오라는 데 많다고 서울에서 오라고 하고 말이야 나로 오라는 데 많다고 하나님께 새벽에 따지듯이 좀 했어요 얼마 전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에 들었냐 이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간증했던 옛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의 처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한다 하더라 고백해 주셔서 복음을 알게 되자 그래 내가 엄마가 4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기적적인 게 뭐였냐면 엄마한테도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랑한다는 말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의 말씀이요 믿기기 시작했던 그 경험들이 떠오르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돌아보니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품어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저를 품어주셔서 지금까지 온 것 여전히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이 면접 때도 또 돈 달라고 그러시고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그것 때문에도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근데 보니까요 제가 목사도 되고 예수 잘 믿는 아내도 만나고 장인 장모님 또 권사님이시고 지사님이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고 돌아보니 은혜가 아닌 게 없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로 사는 게 쉽지 않으실 거고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기적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우리를 구원받은 게 기적이에요 아멘 하세요 반전 좀 해주시겠어요 구원받은 게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너무 힘들다가 우리 아들 우리 딸이 빵그들었을 때 청구를 얻은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이들이 일어서는 게 그 자체가 너무 놀랐고 우리 아들이 처음에 뒤집었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가 뒤집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여보 우리 아들이 뒤집었어 저는 처음에 아빠라 했을 때 기억나세요? 지금도 아마 아빠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버 한 건데 아빠로 들었어 저는 여보 이 아이가 나한테 아빠래 나는 아빠래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이 아이에게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에게 받을 생각하지 않는 아들 아빠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그때 저는 행복을 다 얻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글 받으셨고 전 엄마 아빠 때는 잘 못 받은 것 같지만 그래도 저는 저에게 남은 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버텨주시는 부모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선생님께 전화했거든요 선생님 스승의 나라 인사드리니까 오이야 얘 요즘 네 얘기하고 다닌다며 죄송합니다 그분이 그래요 이게 어머니 마음 같아요 어머니 사랑 같아요 그런 말 하지 마 네가 자꾸 그런 말 하면 천국에 상금 없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냥 너를 사랑한 것 뿐이야 은혜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이요 제가 새벽에 교회에 놀러 가면요 운동하려고 새벽 기도 끝나고 놀러 가면 그분 기도가 떠올라요 하나님 오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동해가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들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선생님이 이렇게 말한대요 자기 얘기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갑자기 사람들한테 집사님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시고 은퇴하셔서 얼마 전에 오이 아세요? 오이 목사 아세요? 알죠 얼마 전에 텔레비에서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모교회가 설교했거든요 모교회 설교한 오이 목사님 아니세요? 이래 말했대요 걔가 내 제자야 내가 먹였어 내가 용돈 줬어 하신대요 말이 뭐 하다보니까 너무 잘 들어주셔서 말이 많았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뭐 그냥 바로 결론 짓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이 맑고